변호사님이 도회장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신선동에서 도회장을 감시하는 역할로 붙인 거라면 생각이 너무 많아도 일찍 죽는답니다 골드맨 비자금 땡겨서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널 속였다고 생각하지 마 넌 그냥 네 할 일 하면 돼 후회하세요 귀인을 이딴 식으로 흘려보내면 윤 부장은 왜 김요한이를 못 찍어서 한다 했다 검사들 좀 들이받지 말라고 저랑 함께 일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망났어요? 최소 6명은 셌어요 그거 당신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죽는다고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제? 사람 참 안 변해